90도보다 작을 때 그림을 그리면 C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C가 지금 90도보다 작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H라고 놓는 거고 얘들아 잘 봐. 대변. 여기가 A예요. 여기는 지금 B가 되겠죠. 이렇게 B. 여기는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의 이름은 원래 정해져 있으니까 A, B, C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공식이 유도가 될 거냐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 A, B, 코사인 C라고 하는 공식이 유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공식이 유도가 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볼게. 여기가 각 C야. 맞아? 첫 번째 A, H. 자, 이거는 우리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B, 이렇게 되니까. B, 사인 C. 자, 오케이? 자, 왼쪽 거 살짝 보시고. 얘가 그래서 B, 사인 C예요. 자, B, 사인 C. 제가 적어놓을게요. 이게 A, H가 B, 사인 C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자, H, C. H, C. 자, 얘는 B, 코사인 C. 맞나요? 얘가 지금 B, 코사인 C야. 자, 괜찮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구 가지고 할 거냐면 얘 가지고 할 거예요. 얘 가지고 할 거야. 그러면 C제곱은 얘제곱 플러스 얘제곱. 자, 이 B, H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A에서 B, 코사인 C를 뺐다.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죠? 여러분, 먼저 보조적인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걸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분 A, H는 B, 사인 C다. 그리고 누구? 선분 H, C는 B, 코사인 C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선분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직각삼각형. 선분 BH, 선분 BH는 A-B, 코사인 C.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이다. 누구? 삼각형 A, B, 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B 끈거놓은 직각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C의 제곱은 자, 가요. C의 제곱은 자, 누구의 제곱? 얘, B 제곱 사인 제곱 C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사인 C의 제곱한 걸 사인 제곱 C라고 쓰고 B 사인 C의 제곱이 B 제곱 사인 제곱 C. 그쵸? 얘 제곱에다 플러스 자, 누구? BH의 제곱. 그 BH가 A-B의 코사인 C. 자, A-B 코사인 C의 제곱. 자, 이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예요. 괜찮지?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B 제곱의 사인 제곱 C에다가 자, 이게 플러스 A 제곱의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에다가 플러스 B 제곱의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묶어야 A 제곱은 그대로 쓰고 B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C 플러스 코사인 제곱 C. 자, 이거 두 개를 묶는 거지. 얘하고 얘가 둘 다 B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이 AB 코사인 C까지 써주시면 끝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즉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야. 자, 왜요? 왜 그렇지? 여기는 1이니까. 사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자, 사인 제곱 C 플러스 코사인 제곱 C는 1이므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1번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칠판이 모잘랐어. 자, 1번 이렇게 하고 이제 2번, 3번 옮겨올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